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들어가기 앞서서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오픈소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크러스트 소스겠죠 소스코드는 당연히 어떤 회사의 저작물로서 기밀로서 간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데 더 폐단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운동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픈소스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지재권에 의해서 소스코드를 닫아 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두 시간을 나누어서 한 번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부분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간략한 정, 히스토리 초기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운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라이센스들 크리에이티브 커먼이라든지 카피레프트라든지 기타 뭐 gpl 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들이 있는데 그런 라이센스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식재산권 이 부분은 오픈소스 역사와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에 또 기말고사에 시험에 자주 날 겁니다 자주 난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문제 내기가 좋죠 이렇게 뭐 이론적인 내용이고 문제를 내서 OX 문제를 내든 사지선달을 내든 주관식 문제를 내든 문제내기가 되게 좋지만 그래서 문제를 낸 것이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다 이걸 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회사에 회사에 가서 또는 뭐 학교에 가서 공무원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어떤 또는 월급 안 받고 자기가 프리랜서가 돼서 무슨 일을 하든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걸 시험에 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분명히 시험이 난다 라는 걸 알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첫 번째 권리죠 권리 권한이 있는 건 영어로는 right입니다 권리 보통 이렇게 어떤 권리다 라고 쓸 때는 대부분 권리, 의무 이런 거 하면 보통 무엇이 생각이 나죠 우리 교양시간에 배웠던 네 헌법이 생각나죠 사람의 기본권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전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권리들은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애써서 법을 만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체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 첫 번째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 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으면 이 지제권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법에 대해서 사회 시간을 배웠죠 사회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종류 뭐 법의 계층 이런 거 배웠죠 제일 위에 있는 상위법 뭐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죠 헌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의 종류 얘기할 때 상위 그 바로 밑에 법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에서 지자체에서 만드는 규정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있죠 그리고 법의 종류에는 또 뭐 자연법 그 다음에 도덕법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법 그런 것들을 빼고 우리가 이제 진짜 법으로 얘기할 때는 법으로 얘기할 때는 체계 법 체계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법 체계 안에서 보통 이제 크게 나눌 때는 성문법과 불문법 이런 게 있죠 성문법이라는 것은 법 조항을 이제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 그 그것대로 예 입법기관이 법을 만들고 그것들을 따라라 하도록 하는 제게 성문법이 되었고 불문법은 기초적으로 불문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 그리고 또는 그 전에 재판에서 어떻게 결론 판결이 났다 하는 경험적인 것들 그 판례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재권도 지식재산권도 똑같아요 어떤 것들은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것들은 판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에 헌법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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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줄 수 있다 라고 정하고요 그 밑에 하위에 특허법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저작권법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가지 법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법을 제정하죠 제정하죠 국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이 권리들이 부여가 되고 또는 권리들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되는 지식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번째가 산업재산권 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가 저작권 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세번째가 신 지식재산권 이라고 해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을 신 지식재산권 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뉘는데 1번 특허 영어로는 페이턴트 라고 하죠 페이턴트 그 다음에 실용신한 아 실용신한 그 다음에 디자인 디자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 4가지가 있고 이것이 이제 산업재산권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이라고 하는 건데 저작권은 대부분 문학 예술 분야 등의 창작물 문학 예술 문학도 예술인데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예술 분야 주로 예술 분야의 창작물 창의적인 창작물 표현 이런 것들을 다 저작권에 넣습니다 저작권 영어로는 카피라이트 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은 저작자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으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작곡가가 있겠고 작사가가 있겠죠 명백하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작곡자 작사자 이런 것들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노래에 반주를 넣은 사람 또는 음반 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사운드 믹싱을 한 사람 또는 어떤 그 음악을 그 연주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만 그 프로그램의 pd 그쵸 다 권리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다 해서 저작인접권 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저작자가 분명하지 않은데 분명히 그 저작물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권리를 저작인접권 이라고 합니다 저작인접권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에 들어갑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넣기도 하고 또는 신지식 재산권으로 넣기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으로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저작권 그러면 산업재산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국가기관에다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저작권은 어떻게 받냐면 내가 그냥 선언합니다 그냥 이건 내 저작물이야 라고 선언하면 바로 내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저작물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안에다 C 하고 쓰고 보통 서식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연도를 씁니다 2020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여기다가 뭐라 쓰냐면 모든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All copyright is reserved to 누구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이환용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작물에 이렇게 C 하고 써요 그러면 프로그램에다가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그럴 때 가로 열고 C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선언하면 이건 내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맨 위에 앞에 코멘트로 예를 들면 슬래시 슬래시를 한다든지 C 언어는 이제 코멘트로 이렇게 달아 놓고요 C copyright 2020 환용 D 이런 식으로 써 놓기만 하면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는 여러분들의 저작물이라고 선언한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의 일부로 보는 이유가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C 하고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카피라이더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지식 재산권은 뭐냐면 그렇게 선언하기가 쉽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다양한 지식 또는 권리 이런 것들이 발생했어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구분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법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아까 성문법 불문법 얘기했듯이 두 가지로 또 크게 구분되는 법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있죠 국내에서 쓰는 도메스틱한 법률 그게 국내법이고 여러 국가간에 협약을 맺어서 약속을 하고 야 이건 서로 지키자 라고 하는게 국제법이죠 그래서 역시 지식재산권도 국제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 있고 국내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식재산권의 국내법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당연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에 서로 특허 지식재산권 보호조약 뭐 이런 것들 그런 풀에 우리가 가입해 있어서 서로 간에 국가간에 그런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에 가입되지 않은 그렇죠? 가입되지 않은 국가 조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작동하냐?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력이 권한이 다른 나라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국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제법 체계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제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사람들이 이 IPR에 대한 국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역보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똑같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면 Industrial Property White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IPR이에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약자로 IPR이라고 씁니다 보통은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산업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을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카피라이슨 예술활동이죠 예술도 최근에는 예술도 산업의 한 분야로 보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도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IPR을 정확하게 산업재산권으로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무엇인가는 당연히 산업적인 문제죠 특히 그것이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돈과 관련, 돈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죠? 돈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모두 다 산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산업재산권은 Industrial Property Right다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특허와 실용신화입니다 실용신화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델 유틸리티 라이트라고 하는데 모델 유틸리티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네 특허는 뭐냐면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 사상, 창작, 고도 이 네 가지가 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기술적 사상, 그래서 이 요건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첫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돼요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에요 나 굉장히 좋은 발견을 했어 그런데 아무 데도 쓸 데는 없어 그런 건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여지만 특허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여야 됩니다 새로운 걸로 만들어진 것이어야만 합니다 창작입니다 창작과 신규가 이어지죠 창작과 신규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이라는 게 산업적 이용이라는 거여 고도한 것, 고도한 것은 하이레벨이라는 거에요 높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허와 실용신한의 차이는 다 똑같은데 거의 다 비슷한데 이 고도하다라고 하는 도대체 고도가 고도가 얼마나 높아야지 고도가 높은 곳으로 특허가 되고 얼마나 낮아야지 실용시간이 되는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아 이거는 고도성 진보성이 좀 낮기 때문에 고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건 실용시간으로 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실용시간을 내는 사람이 내는 것을 출원이라고 하는데 출원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낼 때 별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대행을 시키게 되죠 별리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기술의 진보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실용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특허로 하는 게 높으니까 특허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럼 권리 발생 및 내용 권리 발생은 언제 발생하냐면 특허권 설정 등록 시 발생해요 등록할 때 발생합니다 등록할 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실시한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니까 실시라는 건 대부분 뭐겠어요 대부분 사용할 권리입니다 산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내가 독점적으로 출원한 사람이 출원해서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다른 사람이 쓰면 어떻게 하냐 네 다른 사람이 쓰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특허권 침해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내가 내가 벌 돈인데 못 벌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 돈을 뺏어 올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특허하고 실용신화하고 차이가 뭐냐면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간 보장을 해 주는데 근데 실용신화는 출원한 날부터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보호를 해 줍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세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특허권 설정 등록 시에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에요 어라 이게 뭔 소리죠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발명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기술적 사상이 창작으로 된 고도화된 것을 발명을 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 나 이거 특허를 내주세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국가에 했죠 국가에 했으면 이게 출원일이에요 이 날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건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20년간 그렇죠 20년간 보호를 받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특허가 출원을 했다고 해서 출원을 했다고 해서 당장 당장 이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허권 설정 등록 시 라고 하는 등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어떤 시점에서 발생할 텐데 그것이 발생해야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출원하고 보통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등록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등록을 하면 그럼 이때 이때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권리가 소급해서 출원하는 날짜까지 소급해서 네 네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출원한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럼 출원 전에 내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내 특허를 내 특허 발명한 기술을 막 침해를 했다 이것은 이것은 예를 들면 이것은 굉장히 특허가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명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쓰고 있었던 것은 당연히 신규가 아니잖아요 내가 신규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등록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특허 출원을 하면 이걸 제가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기술을 이전에 쓰고 있던 회사가 있었다면 어 반대합니다 난 이거 옛날부터 쓰고 있었거든 이거 이거 볼래 똑같이 5년 이 사람이 출원한 날짜보다 훨씬 전부터 쓰고 있었어 라고 증명을 하면 제 특허가 예 등록이 되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출원한 이후에 여기서 제 기술을 막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품을 막 만들었어요 100억 원어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잘못됐다 여기서 등록이 된 이후에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권리가 발생했으면 소송을 통해서 내가 내 기술에 대한 보루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허와 신용신화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는 무엇이 특허가 되느냐 첫 번째 발명일 것 발명이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특허법상 발명 특허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고도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실용신화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한 것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자연법칙 자연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의 기초로 배우는 그렇죠 물리 수학 과학 과학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또는 이것에 거슬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런 거 뉴스에 나오죠 내가 에너지가 무한히 계속 자기가 스스로 발생하는 새로운 무슨 뭐 무한 에너지 발생 무슨 에너지원을 개발했다 오케이 개발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개발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그런 것들은 뭐죠 열역학 법칙 무슨 뭐 이런 것에 어긋나잖아요 자연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한히 돌아가는 엔진이다 점점 돌리면 돌릴수록 에너지를 쓰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엔진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나한테 투자하세요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술은 발명이 아닙니다 발명이 아니니까 특허가 안 됩니다 특허가 안 돼요 특허가 안 되면 만약에 진짜로 그 기술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기술이라도 무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기술이었다고 생각하면요 특허가 안 되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냥 쓰면 돼 특허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냥 그러니까 투자할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어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로 그 안 된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된대 그래서 자연 법칙을 새로 써야 돼 자연 법칙을 새로 쓸 때 자연 법칙이 새로 써지기 전까지는 특허가 안 되니까 그냥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아시겠죠 발명이 그것을 첫 번째 조건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적 창작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신규해야 돼요 신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서 예를 들면 찾았어 누가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 걸 찾았어 그거를 그거를 가져다가 특허 출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미 공연 공연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공 공공이 공공으로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지되었거나 예를 들면 어떤 기술적인 서류나 신문이나 또는 논문지나 발표되었거나 공연 공공연하게 실시되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다든지 그지 그 다음에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서 기재되었다는 거 논문지 같은 데 냈다는 거죠 또는 온라인에 올렸어요 웹페이지에다 올렸어 올렸어 또는 전기통신에서 방송에서 내가 발표를 했어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라고 발표한 한 한 것은 특허등록이 불가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 교수님 만약에 그러면 제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으로 발표된 거는 네 그럼 특허가 안 되네요 그럼 논문 발표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근데 발표된 여기서는 뭐냐면 그 발표한 논문지에 발표한 간행물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인 경우에는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유예기간이 있어요 1년이든 2년 본인이 논문지에 발표한 몇 년 이내에 내가 특허를 내면 이게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특허를 내면 발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발표한 논문지에 발표한 내용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자기가 한 발명이 아니니까 그거는 특허가 될 수가 없죠 진보성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처럼 공지 발명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발명할 수 없는 정도예요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잠깐만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20분쯤 생각해 보면 야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 필요해 이게 문제가 뭐고 뭔데 어 이걸 어떻게 안 풀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를 들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다섯 명을 모아놓고 한 10분쯤 30분쯤 고민을 시켰더니 30분 후에 다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이야 이 방법이야 이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는 내 사람이 내 발명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너무 진보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보한 진보성이 부족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히 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데 누가 이건 너무 쉽게 알려진 쉽게 이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야 너무 단순해 라고 한다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용진환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산권 중에 또 하나 뭐냐면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또는 그 다음에 형상이나 모양 같은 말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색채 어떤 색깔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이제 조합으로 만들어진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도 다 보호 대상이 됩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냐 등록하면 됩니다 그죠 특허청에 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내가 새롭게 만든 이런 컵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합니다 그러면 디자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출원을 하고 나면 디자인 출원을 하고 나면 역시 특허와 마찬가지로 예 설정 등록이 되고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형상 또는 색채 이것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전에 있는 것 이전에 있는 것 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이 안 되겠죠 신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및 뭐 그 다음에 디자인권자를 두터카프에 유사 범위까지 효력 범위를 확장한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으면 유사한 것들은 다시 등록할 수가 없고 이제 권리가 이제 이것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비슷한 모양 어 난 이거 조금 고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 이 디자인 권리를 어 이제 침해하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그 디자인에 난 조금만 바꿔가지고 이건 새 디자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원 기간으로부터 20년간 네 보호를 받습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은 자기의 상품을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표장 표장이 뭐냐면 라벨입니다 라벨 라벨 딱지 상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기호 문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 이름이 뭐 삼성이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상표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표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사 상품 식별 능력이 있을 것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미 이미 잘 알려진 지명 이런 것들은 지명 이런 것들은 지명 어 이런 것들은 바로 그걸로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어떤 일이 발생한 적이 적이 있었냐면 어 터키에다 상표 등록을 하는데 어 터키도 똑같이 지명인 경우 지명하고 똑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삼순이라는 삼순이라고 하는 어 도시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어 이거는 지명하고 너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만 하나 더 붙은 거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어렵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어 교수님 이상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이름들 산타페 유콘 뭐 또 뭐 있죠 뭐 올란도 뭐 그 다음에 그 티뷰론 전부 이게 뭐 뭐이냐면 지명이름입니다 네 도시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동차 상표에다가 도시롱을 붙였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네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상표에 지명을 이름을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안게 되죠 왜냐하면 지명은 상표 등록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음 이거는 상표 등록을 누가 또 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아예 못하는 지명으로 자동차 모델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 권리 발생은 등록하면 네 등록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상표와 뭐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면 등록이 되겠고 등록이 되면 이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 상표를 내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표를 등록하면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매 10년마다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 어 다 봐요 이 말을 잘 읽고 보셔야 돼요 상표권자는 이 상표권자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의 사용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당연하지 이게 여기 봤어요 동일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 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을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 이름을 벨 컴퓨터라고 줬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상품은 델 컴퓨터에다 지정을 했으면 컴퓨터에다 지정을 했으면 컴퓨터 말고 다른 상품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뭘 막냐면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지정한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정하지 않은 곳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델 아이스크림 델 델 패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델이 만약에 상표를 등록함에 있어서 지정 상품을 지정 상품을 예를 들면 전자 전자 테마 저는 전자 전자 컴퓨터 그러면 그럼 랩탑은 PC 랩탑 그리고 데스크탑은 다른 컴퓨터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제품군에다 정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제품군 또는 식품군 또는 뭐 이렇게 패션 의류군 이런식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리라고 하는 회사가 나는 앞으로 패션도 할거고 그 다음에 음식, 푸드에도 나갈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도 나갈거고 뭐 전기제품도 나갈거고 테레비도 만들거고 다 그럴까요 그러면 등록이 필요한 지정 상품군에 다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 지정해서 등록하는데 예를 들면 비용이 그만큼 더 들겠죠 그쵸 비용이 더 들지만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 다 아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애플 여러분 잘 아는 상표죠 애플 컴퓨터가 상표권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애플 이라고 하는 음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은 그래서 애플 컴퓨터가 컴퓨터 회사가 애플 음반사에 하고 중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오케이 우리 음악 안 해 라고 하놓고 음악 안 할 거니까 니들은 음악하고 우리는 컴퓨터 해 그러니까 서로 서로 간에 지정 상품이 다르잖아 상품군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라고 합의를 하고 상표를 쓰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애플도 음악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팔아야 될 일이 당장 생겨났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애플 컴퓨터에서 음악이 연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 멀티미디어 때문에 이쪽에 음반 쪽에 상품 그러니까 지정 상품이 충돌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 상표권 싸움이 됐었어요 지금은 아마 애플 컴퓨터가 돈이 많으니까 즉 제가 알기로는 애플 레코드에 상표권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표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상표권은 뭐냐면 상표권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쵸 설정 등록 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상표권을 쓰려면 이렇게 합니다 상표권을 쓰려면 상표 등록을 해야지 상표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R 하고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R 하고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어 등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일단 이거는 내 상표라고 먼저 그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땐 어떻게 하냐면 내 제품에다가 제품명에 어떻게 쓰냐면 TM 하고 달아 버립니다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예를 들면 TM 이라고 달아 보면 이거는 상표가 됩니다 내가 선언한 내 상표로 선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해 갖고 등록이 되면 보통 이제 R이 붙습니다 registered 트레이드 마크 라고 하는데 R이 붙으면 등록 상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카피라이트 입니다 카피라이트은 저작권 이라고 부르는데 보호 대상은 뭐냐면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입니다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입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역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유의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호 대상 조작권의 보호 조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은 뭐냐면 창작한 것이어야 됩니다 남의 걸 카피한 것은 안돼요 창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 창작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느낌 감정 이런 것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담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에요 아 교수님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제 감정의 표현을 담을 수 있나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도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여러 번 보다보면요 아 여러분들 소설 시 소설 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자의 저자의 문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문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 보면 문체가 느껴집니다 아 이 프로그램 짠 사람은 대략 성격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컴퓨터 프로그램도 창작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은 뭐냐면 그냥 그냥 서 하면 됩니다 저작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선언을 해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결국은 이게 법적인 행동이잖아요 법적인 행동인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해야 되면 이게 내 창작물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증명을 하기 좋게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법적인 문제에 대응해서 예를 들면 누가 내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작곡을 해갖고 그거를 편지로 보냈어요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로 보내가지고 그 편지 안에 그 다음에 그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다면 그게 내 작곡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게 내 거야 라고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내 저작물에다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c 내 카피라이트 2020년 그 다음에 환영리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걸 보는 사람이 아 이환영이 사는 사람이 저작권자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디자인을 했다든지 그렇죠 저는 지금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 제 파워포인트는 cc 나중에 cc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cc로 선언했지만 cc는 누구든지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 선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건 제 저작권을 선언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cc 2020 환영리 하고 합니다 2020 이라고 쓴 이유는 이 저작물이 2020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꼭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저작한 거 카피한 거를 가져다가 내 저작물인 것처럼 2010 해갖고 2015년에 어떤 사람이 쓴 걸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바보 짓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걸 내가 날짜를 선언한 것을 앞으로 땡기거나 이거 하는 것은 내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자기가 그냥 cc 하고 선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보호는 언제 받느냐 저작자 생존기간과 죽은 뒤 70년 동안입니다 이게 늘어났어요 예전에 죽은 지 30년이었는데 죽은 지 70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권리니까 이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당연히 상속인들한테 이 저작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분류해서 이제 저작권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신지식재산권 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그 이전에 산업적인 어떤 그 산업재산권 이나 저작권으로 풀기가 어려워 이것 좀 정의가 좀 어려운데 라는 것들을 따로 모호하는 것들이 이제 신지식재산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 저작권입니다 산업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요거는 어 아까 저작권에도 있었잖아요 네 저작권에도 있었지만 좀 더 좀 더 이 산업이 당연히 이제 큰 산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앱 이런 것들은 산업 저작권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첨단 산업재산권은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어 소프트웨어는 카피 카피라는게 말이 되는데 반도체도 카피할 수 있네요 예 반도체 카피 됩니다 반도체를 이렇게 위에부터 이제 화학으로 이렇게 갖고 물질로 이제 깎아 가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서 그대로 아 이거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대로 복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같은 것들 그리고 영업 방법 영업 기밀 같은 거죠 요리 방법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재산권 들어갑니다 생명공학 기술로 만든 새로운 품종 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무슨 dna 조합에서 만들었다는 이런 것들은 첨단 산업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정보 재산권에 나와서 영업 비밀 그 다음에 뉴미디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재산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보호를 받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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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 데이터들을 잘 모았어요 예를 들면 20년 동안 일기예보를 잘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찾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는 날씨를 예보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 재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프랜차이징 뭐 예를 들면 상표라든지 상표권 플러스 그런 어떤 요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리적인 표시 캐릭터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상표 그 다음에 색채 상표 색깔로 뭔가를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채 상표 맛 소리 냄새 상표 이런 것들은 다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한 뭐 맛 정보를 저장하기 뭐 이렇게 하기 위한 무슨 재산권법 이런 것은 따로 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기타에 들어있는 것들도 요즘 법원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이런 요리법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향료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사람이 카피했어요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추세가 대부분 인정해 줍니다 법원이 그래서 저 사람은 네 요리법을 카피했으니까 얼마의 손해바생을 해 라고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정해 주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티권 이라는 게 있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을 다른 말로는 초상권 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초상권을 이라고 하지 않고 퍼블리시티권 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은 초상권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서 초상권 그 법에 의해서 초상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은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이라든지 그쵸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할까요 또는 제 필명이 있다고 생각하자면 해보십시다 제 필명이라든지 또는 명백하게 저보다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야 이건 저 사람인데 라고 느껴지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또는 제가 지나갈 때 지금 제 뒷모습 사진인데 제가 뒷모습이 특이해서 다행히 이 사람인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광고에다 쓴 거다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 아이덴티티 제 말 그쵸? 제가 유행시킨 유행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쓰게 만드는 것 이게 퍼블리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든 내가 창작한 내가 노력해서 만든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남이 못 쓰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재산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나도 돈 들여서 회사 입장에서는 나도 돈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건데 이거는 막 내가 만들어 갖고 딱 내놨는데 어 그거 좋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막 쓰면 내 노력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에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아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특허 아니 이게 아니 특허라고 하는 게 아까 신고도 고도 고도 돼 고도화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도 특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한 특허 있죠 여러분들은 앱을 이렇게 갖고 아이콘에다 그리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이콘을 그리는데 아이콘 여기를 동그랗게 따져 동그랗게 따면 동그랗고 이쁜 아이콘 되죠 아이콘을 동그랗게 아이콘 모서리를 동그랗게 친다 이게 애플의 특허죠 이거 가지고 삼성한테 소송을 걸었죠 심지어는 이 소송이 애플이 이겼어요 그래서 삼성한테 돈을 내라 판결이 났습니다 도대체 아이콘을 동그랗게 만드는 게 왜 애플의 특허가 돼야 될까요 아이콘을 동그랗게 따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이 그 애플이 특허를 내기 전에 몇 십 년 전부터 다 있었던 것 기술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면들이 이상하게 이상하게 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부작용을 잔뜩 만든다는 거죠 특히 혁신이 빠른 혁신이 빠른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 특허가 특허와 저작권이 매우 복잡한 문제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자 라고 하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오픈소스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픈소스에 대해서 배워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지식재산권은 오픈소스를 배웠든 안 배웠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더 상세하게 찾아보고 공부하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